이재람입니다. 한국인 못 승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시즌 전반기 마무리하고요. 지금은 좀 쉬고 있고 월드컵 열심히 응원해야죠. 아 전현입니다. 김양 선수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현재 지금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대표팀은 그렇죠. 지금 이 팀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참가를 합니다. 이승열 선수라든가 김보경 선수라든가 그 정도로 이 팀이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유상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유 감독님 요즘 또 뭐하고 계십니까? 충천 기계공고에서 이제 싯돌이를 벗어나서 싯돌이를 벗어나서 좀 더 큰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도쿄 대칩의 주인공이죠. 우리 이민상 선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희 이민상 선수는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용인시청 플레잉 코치 플레잉 코치면 진심 뛰기도 하고 코치도 안 쉬는데 저는 이게 실무를 처음 뵙는데요. TV보다 상당히 크시네요 다들. TV보다 상당히 크시네요 다들. 다들 공장 뚫으셨던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분들이 월드컵에 이번에 다시 뛰어도 되지 않아요? 월드컵에 이번에 다시 뛰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권투에서는 조지 포몬도 다시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한 10분 서있었잖아요. 지금 땀을 흘리고 그러세요. 지금 땀을 흘리면서 이거 멀쩡한데 10분 하시는데 그걸 디란이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괜찮습니까? 아 죽겠습니다. 빨리 실례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실례합니다. 팝업 초콜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제 와이프가 잠깐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잠깐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월드컵 보면서 저희가 마음을 치스렸다가 계속 더 잊을 수 없는 그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로 갔네요. 우리 상선호 감독님은 선수 시절에 좀 무서웠던 형이에요? 아니면 꽤 다정다감한 형이에요? 캐릭터가 어떻게 됩니까? 얘기 잘해도 된대요. 얘기 잘해도 된대요. 얘기 잘해도 된대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 건국대학교에 황선호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대학교 때 그 당시에 바로 대표팀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B잖아요. 그 자리가 B잖아요.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때는 같은 포지션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포지션이 조금 조금씩 밑으로 내려온 거고 선호 형이 빠지면 그 자리 제가 이제 바로 가서 투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서 반성하기가 뺀질뺀질한 거 야 빈자리 차고들어 선수 때부터 말 안 들었어요. 예? 선수 때부터 말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도쿄 대체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일전 역전골을 터트렸는데 신나기 4분 전 이민성이 다시 승부의 쓰레기를 박는 황금 같은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대표 경험이 많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정신이 없었죠. 그냥 치고 가는데 수비수들이 괜히 물러나는 것 같고 줄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아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참 우리 저 방수한도님은 정말 유종의 의미를 거두시고 지금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이어주고 있는 한국 이윤령 이윤령 다시 한번 접을 하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히트 파트 한골 박동 박동 이리 빈빈 삼성 점심 한골 아 스윙 콜라 시 13 Wie 발의 감각에 아 왔다 여기 질이 왔다 느낌이 확 왔다 딱 떠나는 순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왔죠 아 그래요 골이 가는 게 보였어요 두 대 골프가 손을 지나서 망으로 가는 게 딱 슬로피가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딱 생각이 딱 받기 전에 세레멘을 뭘 해야 되나 세레멘을 뭘 해야 되나 딱 하면 화면에 어디냐 딱 보는 거군요 관전소로 가다가 어 여기 재미없을 거 같으면 돌죠 이렇게 선수 중에서 골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못 가게 뒤에서 잡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골로 한 번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골프가 손을 줬는데 중간에 진처리하고 손처리 막 뛰어오는데 분명히 이건 잡아요 내 신경이 뿌리치지 못하니까 비티라고 딱 삼도가 비티라고 딱 딱 비티더라고요 아 이게 아 그래 나도 앞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얘기하지 마라 더 그 어떻습니까 부상이라고 하는 거지 선수한테는 아니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마스크 딱 하셨습니까 단어치가 길게 이어주고 비엘이가 헤딩 떨어뜨려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상인데요 우리 선수가 비엘이의 어깨를 쳤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 캡틴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 팔에 붙이셨어요 에버 어깨가 폼꿈치에 지금 부기치는 장면이거든요 원액 신장에 살가 난 한 경도 스페인의 골 직분력도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수가 걸절돼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상철 선수가 일본에 통화하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제작하는 분도 우리 직접 거기 누르면서 제작하는 분도 우리 직접 거기 누르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유산슬 씨가 또 이렇게 뒤에서 그 나무를 아까 부럽고 냈어서 그 나무를 아까 부럽고 냈어서 그 나무를 아까 부럽고 냈어서 도움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뒤에서 이거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 이 페넌트키스 할 때도 그 골키퍼가 사실은 그 이렇게 맞고 들어갔어요 첫 골이 안 들어갔으면 이거 정말 선수생활해 지금 자세히 여기서 인터뷰도 못해요 그게 맞고 나가버렸으면 그때는 실패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에 도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인 것 같아요 희림 감독님도 좀 야속하기도 하고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었는데 실치겠어요 그거는 막히는 거였어요 근데 2002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상철이한테 어둡 들었는데요 제가 상철이한테 어둡 들었는데요 신홍이 형이 원래 중앙으로 차려고 하다가 약간 그게 빗맞아서 오른쪽으로 갔다 약간 그게 빗맞아서 오른쪽으로 갔다 약간 그게 빗맞아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희림 감독님도acter1 실패 fondo 상철 선수가 무럭 лет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축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페널티킥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페널티킥인데요 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페널티킥이라면요 빨리빨리빨리니까 저 분은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건 아마 파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황선홍 선수한테 페널티킥 말고 사실 프리킥 기가 막히게 센스있게 차신 거 하나 있잖아요 자 이천수 선수도 보이고요 지금 제가 들어 슛 아! 주석을 잘 봤는데요 슛 아! 주석을 잘 봤는데요 깔아서 들어가는 거는 골키파로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보통 프리킥을 차면 공으로 뜨잖아요 뜨는 걸 알고 밑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 맞았으니까 그것도 잘못 맞았으니까 골키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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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셌으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찼죠 생각하고 찼죠 생각하고 찼죠 생각하고 찼죠 아니 반응들이 상점이 옆에 상점이 옆에 있었어요 그럼 김종수 선수한테 유상철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야 그거 그거 뭐라고 하던가 그 부분은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 근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잔디가 이렇게 스파이크 차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근데 고개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잔디 위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놓고 이제 선우 형이 찼는데 아무리 밑에 찬다고 차도 공이 중앙에 밖에 안 맞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단체로 얘기는 지금 잘못하는 거라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보고 찬거죠 약간 저만 하는 거 아